안녕하세요. 소아청소인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고요. 집에 들어와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만나거나 연인들과 함께할 때도 오랜 시간 함께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아이와 둘이서 독방 육아를 한다면서 이웃과 어울리는 것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오늘은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제일 부러운 곳이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눈 마주치면 인사하고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한 곳에 같이 있으면 열심히 대화를 하는데 친구냐고 물어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랍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열심히 대화를 합니다. 식당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포함된 가족들이 식사 시간에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아이들 거의 없고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이건 어릴 때부터 아이가 꼭 배워야 하는 생활 습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친구들과 함께 하루 종일 뛰어노는 즐거움과 친척들과 어울리는 즐거움 등등 이런 건 어릴 때부터 매일의 일상에서 생활화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부모들은 내 아이에게 무엇을 더 해줘야 잘 키울 수 있을까 무엇을 더 가르칠까 자나깨나 공부와 성적에 매달려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아이는 물론 부모들까지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함께하는 일상을 즐기는 것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물질적 풍요와 성적이 제일 우선인 인생을 살아온 아이들에게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함께하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키운다는 것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전쟁의 표를 딛고 고도 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의 이면에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리는 희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조금 생각을 바꿔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질과 성적이 찌든 우리의 인생들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잘 사는 축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 역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부모 역시 자신의 행복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일상에서 스스로 잘 자랍니다. 이걸 믿으세요. 부모가 부모의 일상을 행복하여 살면 아이들도 행복하여 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희생을 하면서까지 너무 잘해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조기교육, 선행교육을 하지 말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이들이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함께 하루종일 뛰어놀 수 있게 장소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동가 시간 아끼시고요.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느리고요. 친구와 놀 시간을 느려줍시다.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하루종일 친구와 재밌게 뛰어놀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행복한 것일 겁니다. 어릴 때 행복하게 사는 아이들이 나이 들었어도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걸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 정말 부탁드립니다.